밀가루가 안 들어간 초당옥수수 롤케이크 대표님이 얼른 사 먹어보라고 선뜻 카드를 주셨는데요 GS25에서 2800원에 구매했고 칼로리는 156칼로리입니다 글루텐프리라서 쌀로 만들어진 쫀득한 빵이 특징이에요 혹시 옥수수 익어가는 이라는 아이스크림을 아시나요? 그 냄새랑 비슷하더라고요 정말 초당옥수수 같이 이 빵이 센 노란색이에요 예쁘게 잘라서 먹고 싶었는데 이 빵의 탄성 때문인지 예쁘게 잘리지가 않더라고요 부드러운 빵이라기보다는 엄청나게 쫀쫀한 스펀지 식감?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퍽퍽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림에서는 초당옥수수의 고소하고 달달한 향이 강하게 낫고 식물성 크림의 미끌거리는 식감만 빼면 괜찮았습니다 밀가루 없는 건강한 디저트를 먹고 싶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